지금 밸리스타 공연팀에게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봉 시사관리공단이 주관하는 행동단원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행동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오신 내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시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투명하게, 복지를 행복하게, 도봉구의 문화공연 진흥에 앞장서시는 이동진 도봉구청단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작은 소리를 크게 들으려 노력하시는 도봉구의회 김원철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여자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룡 제2호 박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의회 안명권 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의회 서영희 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의회 조수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의회 박진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주관하실 도봉구 시사관리공단에 정규진 의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나 시가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는 콘서트는 문화를 사랑하고 노래를 사랑하는 도봉구인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행사로 도봉구 시사관리공단과 수요노래교실 이형재 강사가 함께 기획하고 준비한 콘서트입니다. 그럼 먼저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봉구의 공공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이번 행사를 주관한 도봉구 시사관리공단에 정규진 의사장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초반하는 이런 행사에 만장하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꽉 채워주시는 걸 보니까 정말 기분이 흐뭇하고 반갑고 존경의 인사를 원해 드립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이동진 구청장님께서 어려운 시간 내주시고 또 김은철 회장님께서도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또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으로부터 우리 도봉구에 있는 모든 시설을 위의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고객 여러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말 고객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객 만족을 하는 것에 저희들이 사활을 얻고 수록원을 고객 만족의 우리가 일하는 보람입니다. 이렇게 각 창문에다가 중간중간에 붙여놓고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57개 프로그램, 211개의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이영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만 이영재 선생님 하는 이런 놀이교실부터 수영, 축구, 배구, 검도, 국선도, 유아들, 예체는 모든 프로그램이 211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서울 시내에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만 해도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까지 다른 구에는 받고 있는데 저희 도봉구만 유일하게 3만원, 5,000원을 받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재임기간 전에는 절대 울리진 않겠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남으십니까? 이제 얘기를 길게 안아 앉을 것 같아서 그냥 이래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흉복 나눔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